너 그 교회 가지 마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일 가버려. 돈 버려.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사단이 통치를 해요. 그러면 이 애굽에 살던 사람이 이 애굽에서 출입을 하려면 엑소더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해방되는 날이 뭐예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왜 있었냐. 바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요.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 위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통과했느냐 넘어가느냐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아들이 많다. 어떤 집에는 4대돈. 저도 4대독자입니다마는. 4대독자니까. 저 집에는 불쌍하니까 놔두고 지나가고. 저 집에는 애새끼가 15마리가 되니까 아들만 15마리니까 한 놈 데려가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러면 어떻게 구약시대에 그 애굽에서 문설주에다가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가 될 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차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서 예행 연습을 한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의 완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보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세례의 완이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실질질로 동물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목을 따서 문설주에다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고 신약시대는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피 외에는요. 사단의 묶음을 풀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성철 스님을 천만 명을 갖다가 앉혀놔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요. 이야, 그 성철 스님의 그 일화를 보세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와. 그런데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애굽에서 제약세상에서 바로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이제 그 끈을 끊고 그 줄을 끊고 사슬을 끊고 튕겨져 나올 수 있는 엑소더스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만 있다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폐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네가 인생을 윤리적으로 잘 살았냐 도덕적으로 잘 살았냐 얼만큼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살았느냐 그거하고는 아무런 하던 관계가 없어요. 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 때문에 넘어가요? 뭐 때문에 지나갔어요? 어린 양의 피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인류의 심판도 7년 대활란이 임하는데 그 심판도 뭐예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걸 뭘로 되느냐 네가 얼만큼 잘 살았느냐 네가 얼만큼 도덕적으로 얼마든 깨끗하게 얼만큼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살았냐 얼만큼 인류 역사에 공헌을 하고 왔냐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모든 건 다 예수의 피요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에 절대 등장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될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히틀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인류 역사에 그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공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라든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인류 역사에 못된 짓을 했고 아무리 인류 역사에 공헌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진리요 아멘 할렐루야요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칼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예수가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사단의 종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가 엉망근이고 어떤 사람은 천근이기 때문에 그 죄에 따라서 지옥을 맞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고 중간을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거는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천만근의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억망근의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요 죄는 하나님이 봤을 때 똑같아요 왜? 이 땅의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것이 일으키는 힘이 뭐예요? 죄이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본질적으로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나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요 죄는 그러니까 결국 천당과 지옥은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깨달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불행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결국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게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일으키는 게 뭐예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죗덩어리란 말이에요 죄 죗덩어리가 그런 짓을 해요 죗덩어리가 사기를 짓게 하고 죗덩어리가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놈은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영혼은 더 깊은 불지옥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지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고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괴롭게 해 나 성질나서 그렇게 안 할 거야 괜히 양만 비싼 양만 잡아 죽이는 꼴이지 나는 못해 절대 인정 못해 그래서 고집 피운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애국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밤이요 참 신기하죠 장차 예수가 제리 마실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국에서 나오는 길은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인류 역사의 구원 인간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땅이구만 가르쳐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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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구만 가르쳐 주잖아요